안녕하세요. VCNC의 김남현입니다. 우선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설명은 전문가라고 했었지만 그냥 립을 한번 써봤다 정도고 아직 저희도 잘 모르는 거 많으니까 그냥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누가 요청하셨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데 오신 걸로 보이니 좀 집중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립이라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발표에서 포함될 내용은 왜 저희가 이런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또 그중에서 어떤 걸 고려해서 이 아키텍처를 고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립스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테니까 립스에 대해서 좀 가엾게 설명을 할까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립을 사용하면서부터 얻게 된 이득이 뭘까 그리고 실제 저희가 립을 적용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전반적인 발표 구조는 렛스위프트 행사에서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데요. 거기보다는 지금 다 경력이 있으신 개발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조금 더 내용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왜 새로운 아키텍처를 찾게 되었냐면요. 저희가 타다라는 걸 처음 개발할 때 저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빌리티 시장은 타임 투 마켓이 너무나 중요했고 당시 비트윈을 만들던 저희는 O2O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빨리 알파 버전을 내서 어떻게든 운영 노하우를 빨리 쌓아보자는 목표가 있었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가능한 개발적인 비효율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저희가 O2O 서비스이기 때문에 타다 드라이버 앱과 타다 라이더 앱을 동시에 만들어서 출시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개발할 때 느끼는 비효율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각 피처를 구현할 때 각 OS팀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또 똑같은 로직을 구현하는 데 실제 고민하는 시간이 두 배로 들고 또 그 로직 구현이 살짝 달라지기 때문에 또 디버깅하는 데 각자의 시간이 들고 이런 비효율을 가능한 건 없앨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희 양쪽 코드가 OS의 플랫폼에 관계없이 가능하면 아키텍처 패턴을 좀 통일시켜놔서 정해진 패턴대로 개발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패턴과 라이프사이클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으면 실제 안드로이드에서 라이프사이클이 다른 거 iOS의 라이프사이클이 다른 거 이런 거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틀을 만들어놓고 사용하면 저희가 로직에 좀 더 집중해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아키텍처 패턴을 좀 저희가 정해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키텍처 패턴을 고르게 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좀 고려했는데요. 첫 번째 일단 MVC 패턴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MVC를 메시우 뷰 컨트롤러라고 놀리기도 하는데요. 이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좀 공감하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깊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고요. 저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MVC의 문제는 결국 뷰 컨트롤러가 되게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MVP나 MVVM도 일단은 좀 배제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일종의 라이더 힐링 서비스이기 때문에 매우 많은 화면이 맵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각 화면이 맵뷰를 로드하고 또 보여준다면 그 맵뷰가 수행하는 작업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오버헤드가 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화면 간 싱크를 맞출 때 애니메이션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의 맵뷰를 그냥 하나만 루트 뷰 컨트롤러 같은데 하나만 올려놓고 그 위에 뷰드를 붙이는 식으로 해서 화면을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싱글 액티비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비슷한 움직임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아키텍처에서는 컨덕터나 리프트의 스쿱 등 이런 아키텍처 프레임워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iOS 쪽에서는 반대로 코드를 쉽게 짤 수 있는 예를 들면 리스위프트나 아니면 리액터 킷이나 또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저희 아키텍처인 리플렉스나 등등등 어떻게 하면 코드를 쉽게 짤 수 있을까 또 바이퍼같이 어떻게 하면 코드를 컴포넌트를 좀 나눠서 역할별로 수행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진행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까 처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저희는 모든 걸 새로 만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존에 있었던 프레임워크이나 기존에 있었던 아키텍처 패턴을 따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게 된 것이 바로 우버 립스인데요. 여기 적힌 것처럼 립스는 크로스 플랫폼 모바일 아키텍처를 표방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아래 기탑 주소에 공개된 것처럼 자기는 아키텍처 패턴 튜토리얼과 위키도 이미 공개하고 있고 관심 갖고 찾아보면 누구나 다 깊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튜토리얼이나 위키를 매우 잘 작성해 놓은 패턴이에요. 이러한 과정으로 저희는 립스라는 아키텍처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립스가 도대체 어떤 아키텍처인지 좀 간단히 공유해 드릴게요. 우버 립스는 바이퍼나 각종 MVX 패턴들처럼 그 핵심 구성 요소인 라우터, 인터렉터, 빌더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 놓은 아키텍처입니다. 따라서 이 라우러, 인터렉터, 빌더가 바로 립스를 이루는 핵심 개념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옵셔널로 프리젠터나 뷰라는 컴포넌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젠터와 뷰가 왜 옵셔널한 요소가 되는지는 좀 더 추후에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립이라는 개념이 기능 단위를 표현하는 하나의 단위가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기능을 만들 때는 립이라는 단위로 만들어서 로직을 짜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각 컴포넌트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렉터, 인터렉터는 립의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입니다. 립의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고 있고요. 인터렉터는 그래서 API가 어떻게 호출되는지, 또 데이터를 어떻게 적는지, 또 스테이트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모든 비즈니스 로직들을 인터렉터에서 구현한다고 생각하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앞으로 어떤 스테이트로 갈지와 같은 판단들도 다 인터렉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우터, 앞서 립은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는 단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러 립들이 붙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터렉터는 스테이트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또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갖고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구현하는데요. 어떤 립들을 붙이고 뗄지도 바로 인터렉터가 구현하지만, 그 립이 어떻게 붙을 것인가는 인터렉터가 구현할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표현할지, 또 라우터를 붙이고 떨어질 때, 어떤 과정으로 라우터들이 떨어질지, 이런 거는 인터렉터가 고려할 필요 없이, 인터렉터는 무슨 라우터를 떨어뜨려라, 라는 명령만 호출하게 되는 거죠. 간단히 말해 라우터는 인터렉터, 립 상에서 인터렉터의 비즈니스 로직에서 일어나는 라우팅들을 좀 도와주는 헬퍼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빌더, 빌더는 사실 팩토리 패턴으로 립 컴포넌트, 그러니까 인터렉터, 라우터, 프리젠터 뷰, 이런 것들을 생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각 클래스 생성 로직이 빌더로 들어가게 돼서 컴포넌트들의 모커빌리티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각 컴포넌트들은 실제 어떤 DI 구현을 하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자신의 코드들을 유지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스인젝트를 쓰든, 타이푼을 쓰든, 우버의 니드를 쓰든, 아니면 아예 DI 프레임웍을 사용하지 않든 각 컴포넌트들은 자신의 코드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DI 프레임웍에 따라서 빌더만 바꿔주는 식으로 모커빌리티를 향상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빌더가 립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준, 즉 다른 컴포넌트들을 만들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A라는 립에서 쓰는 인터렉터와 B라는 립에서 쓰는 라우터를 꺼내서 새로운 C라는 립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사용성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뷰, 당연한 얘기지만 어플리케이션은 비즈니스 로직만으로 서비스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를 화면에 보여줘야 되고 또 유저 인터렉션을 받고 애니메이션을 처리해줘야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당연히 뷰에 들어가게 되고요. 립에서는 이 뷰를 가능하면 좀 덤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젠터입니다. 프리젠터는 뷰처럼 역시 뷰 로직이 필요할 때만 추가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터렉터에서 나오는 각종 데이터들은 실제로 너무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 정보가 많은 경우도 있어서 이걸 직접 뷰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터렉터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 모델들을 뷰가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 또 반대로 뷰에서 일어나는 각종 액션들을 인터렉터가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해주는 주로 트랜슬레이션 로직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다섯 개 컴포넌트 라우터, 인터렉터, 빌더, 프리젠터, 뷰 이게 하나의 립이라는 단위를 만드는 구성 요소고요. 마치 바이퍼처럼 하나의 기능을 만들 때 좀 더 역할을 나눠서 다양한 컴포넌트에서 밸런스 있게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게 우버 립스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컴포넌트 간의 밸런스를 맞춘다 보다 실질적으로 립을 사용했을 때 얻는 이득 또 립의 진정한 강점은 사실 스테이트 관리에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원래 우버 슬라이드에서 나온 스테이트 머신을 그냥 저희가 PPT에 맞게 따라 그린 건데요. 이거는 실제는 아니지만 우버에서 얘기하는 기존의 스테이트 머신의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하시겠지만 상당히 복잡해 보여요. 그리고 실제 우버 발표를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스테이트가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스테이트 머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바일에서는 전체 어플리케이션에서 다루어야 할 스테이트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화면도 워낙 화면이 작고 또 화면마다 제공하는 기능이 엮여 있기도 하고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각 스테이트의 애니메이션까지 고려하기는 순간 이동해야 되는 저 간선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복잡한 스테이트 머신이 만들어지는 건 좀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버는 이 스테이트를 과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걸까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됐어요.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스테이트를 만약 트리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의 스테이트가 많다고는 하지만 비슷한 역할을 하는 로직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화면 밑으로 가는 거는 특정한 스코프에서 동작하는 스테이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착안해서 우버는 모든 화면에 있는 또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모든 스테이트를 각각 트리 형태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에서 우버 립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 저희도 이 모든 스테이트를 과연 트리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처음 저희 어플리케이션 설계를 할 때 트리를 미리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실제 화면 단위로 만들어지는 모든 스테이트는 트리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고 좀 놀랐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다음은 그래서 저희 타다라는 서비스의 스테이트 트리를 매우 간단하게 그린 그림인데요. 이 스테이트 트리를 보면서 저희 타다의 골든 패스를 한번 따라가 보고 이 트리가 어떻게 이동하면서 인터랙 스테이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건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저희의 로그인 화면입니다. 이 상태를 나타내는 트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선 룻립이 있습니다. 룻립은 실제 유저가 로그인되어 있는지 혹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룻립은 왼쪽에 록다웃을 붙이게 되고요. 반대로 키체인의 어센티케이션 토큰 같은 것을 보고 로그인이 되어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 메인립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 이메일 패스워드라고 제가 노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저거는 룻립처럼 그 아랫부분이 스테이트에 따라서 다른 트리를 붙이고 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 노드 하나가 하나의 서브 트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의 골든 패스를 보기 위해서 그냥 한 노드를 퉁쳐서 그림을 그렸고요. 여기서는 이메일을 담당하는 립이 붙어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시작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유저가 로그인했다는 정보 그러니까 방금 예에서는 어센티케이션 토큰이 생긴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룻립은 록다웃립을 디테치하고 메인립을 이렇게 어테치합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스테이트가 아까 록다웃립이 붙어있는 트리에서 메인립이 붙어있는 트리로 변하게 되죠. 또 메인립 밑에는 홈하고 메뉴, 트립 이렇게 붙어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화면을 담당하는 큰 화면 하나가 하나의 립은 아니고 저희가 기능 단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요소들이 좀 나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호출을 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뜰 텐데요. 실제 호출에 앞서서 출 도착지를 입력하는 화면이 필요합니다. 메인립은 유저 요청에 따라서 리퀘스트립을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추론할 수 있겠지만 이 리퀘스트립은 실제 호출의 기능을 담당하는 립입니다. 출 도착지, 또 호출할 타다의 종류, 카드, 쿠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 정보를 통해서 실제 리퀘스트를 날리는 역할을 바로 리퀘스트립이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리퀘스트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리퀘스트립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로케이션 에디터립이라는 립을 화면에 붙인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케이션 에디터립 역시 사실은 더 기능별로 쪼개져 있는 립들이 있고 저 아래가 립트리로 또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저가 이 위치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목적지를 모두 입력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경로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화면은 다음과 같은 립트리가 만들어집니다. 아직 리퀘스트하기 전이니까 리퀘스트립이 중간에 담당하고 있고요. 그 밑에 로케이션 에디터립이 떨어지고 컨펌 립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좀 자세히 보시면 하단에 카드 선택하거나 쿠폰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카드 리스트를 조회하고 이 카드를 적용하고 이런 류의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드, 쿠폰 역시 각각의 립으로 어태치 혹은 디테치되는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호출하기를 누르게 되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세부 위치 조정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건 제가 트리를 잘못 그렸어요. 세부 위치 조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리퀘스트 립이 컨펌 단계가 끝났으니까 리파인먼트라는 립을 붙이게 되고요. 이 리파인먼트 립이 다음과 같은 화면을 그리고 적절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해놓습니다. 제가 잘못 그렸다고 말씀드린 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메인 립을 보면 메뉴 립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화면에서는 메뉴를 볼 수 있는 화면이 없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딤 돼 있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호출하고 라이드 타는 과정을 볼 건데요. 이 뒷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화면 없이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탑승 이후의 화면에 마찬가지로 라이드립이라는 중간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라이드립은 왜 필요하냐면 저희는 사실 서버드립은 스테이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매치 상태가 되고 또 탑승 상태가 되고 도착 상태가 되고 이런 건 다 유저가 바꾸는 스테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서버드립은 스테이트 변화를 관리하는 게 바로 라이드립이 주로 행하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음 화면과 같이 라이드 상태인데 아직 매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펜딩 상태로 머무르게 되어 있고요. 또 그림의 메뉴, 여기 메뉴립이 제대로 붙어 있는데 좌 상단에 햄버거 버튼이 보이시죠? 저 햄버거 버튼이 바로 메뉴립을 담당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가져왔던 그림들을 보면 실제 한 화면이 하나의 립을 담당하는 것처럼 보여서 일부러 이 화면을 한 번 더 가져왔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기에 메뉴 버튼은 진짜 한 44 바이 44 정도의 매우 작은 뷰임에도 불구하고 메뉴립이 행동하는 역할이 되게 공통된 로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뉴립을 열면 메뉴빠가 나오게 되고요. 그 안에서 각종 화면들로 이동하는 라우팅 로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유저 정보를 화면에 보여주는 로직이 될 수도 있고 또 유저에 대한 싱크를 맞추는 로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메뉴립이라고 통칭하여서 저 버튼에 보이는 곳에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우팅 로직과 각종 인터랙터 로직들은 이 메뉴립에서 또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탑승이 하게 되면 매치드 상태로 가고요. 매치드립이 유저가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면 드랍트 오프립이 붙어서 드라이버를 평가하고 또 내 경로를 확인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저희 골든 패스 한 사이클이 지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의 골든 패스를 제가 그냥 트리로 한 번 쫙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약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저희가 이 화면의 로직을 제가 저희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설명을 해드렸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서버 드리븐으로 스테이트가 변하는 점들을 트리로 보여드렸고 또 유저 액션으로 화면이 바뀔 때마다 그 트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렸고 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스테이트 변화는 바로 뷰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 로직에 의해서 스테이트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아까 같은 트리를 그냥 저희가 뷰에 기반해서 그리게 되면 담 같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전 트리와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은 트리의 깊이가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메인 뷰 같은 경우에는 관리해야 되는 칠드런들 즉 로케이션 에디터의 시블링들이 너무 많아서 그 화면들을 관리하는데 메인 뷰의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립에서 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너의 비즈니스 로직에 의해서 스테이트를 관리하고 그거에 따라서 스코프를 가둬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쉬운 코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립 트리로 얻게 되는 방금 제가 얘기한 게 너의 스코프를 가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스코프로 가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기존에는 각 오브젝트들이 뷰 컨트롤러에 묶이거나 혹은 앱 스코프에 가두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 그 오브젝트를 필요로 하는 그 스테이트들 이상으로 해당 오브젝트를 살아있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스테이트풀한 오브젝트를 다른 스테이트에서 접근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이게 만약 스트림으로 전달되게 된다면 그 오브젝트를 사용하지 않는 코드에서도 해당 이벤트를 받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심플하게 만드는데 좀 어려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널 체크를 하거나 혹은 포스 캐스팅을 하거나 포스 언랩핑을 하거나 이런 류들의 코드를 계속 짤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풀한 오브젝트들을 정말 그 오브젝트가 살아있는 스코프에 맞게 가둬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실제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이 스코프라는 개념으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룻립은 아무런 가정이 있지 않습니다. 즉 아무 어섬션이 없고요. 여기에 바로 메인 립이 붙습니다. 즉 로그인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룻립은 메인 립에게 정확히는 이 메인 립과 그 칠드런 립들에게 유저 정보, 어센티케이션 정보들을 주입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인 립은 그 아래 있는 립 트리에게 이 정보들, 즉 어스 토큰과 유저 DTO를 전달해 주고 이 아래 있는 립들은 적어도 어스 토큰과 유저 DTO는 항상 있다고 가정해놓고 코드를 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 코드 단위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다음과 같이 어스 토큰 네트워크 리퀘스트라는 특정 리퀘스트가 있다면 여기에 어스 토큰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리퀘스트를 만드는 동작이 다음처럼 그냥 애드 어스 토큰을 항상 보장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스 토큰을 메인 립에서 주입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 밖에 있는 스코프, 즉 메인이 아닌 스코프에서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리퀘스트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수하는 것도 미연에 잡을 수 있고요. 한 단계만 더 오도록 할게요. 이제 메인에 라이드 상태가 되면 다음과 같이 라이드 립이 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메인에서 라이드 관련된 객체를 라이드 립 아래 칠드런 립 트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얘기고요. 라이드 스코프에 갇혀 있는 모든 코드들은 라이드가 있다고 가정하고 코드를 짤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가 보통 싱크를 맞추고 또 앱을 만들 때 리프레쉬 로직을 보통 많이 짜잖아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코드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리프레쉬 할 때 라이드가 있으면 현재 라이드 스테이터스를 조회하고 그게 없으면 그냥 유저 스테이터스 조회해서 화면에 업데이트해라. 이런 코드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라이드 립 안에 고정되어 있다 하면 다음과 같은 이 품은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건 라이드가 있을 때만 존재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반대로 또 라이드가 아닌 그 익스클루시브하게 반대쪽에서는 유저 스테이터스를 조회할 수 있는 API를 호출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처럼 스코프를 가두게 되면 좀 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분기를 태우는 것도 또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보다 쉽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 트리의 스코프에 맞게끔 정말 그 인터랙스터 로직 인터랙터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끔 코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스코프에 갇히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실 너무나 명확한 거잖아요. 뭐 솔리드 원칙 또 싱글 리스폰시빌리티 아니면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 이런 건 다들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작업할 때는 이런 것들을 깨지게 만드는 분들이 사실 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뷰 컨트롤을 그렇게 만든다 해도 뷰 컨트롤와 뷰 컨트롤 간에 전달해줘야 될 정보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클래스와 클래스 간에 전달해줘야 될 정보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럴 때마다 저희는 룰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깨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 마찬가지로 인터랙터가 다른 리백에 이벤트를 보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홈에서 위치 정보를 저희 리퀘스트 리백에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라는 예제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홈에서 페어런트에 칠드런을 가져와서 리퀘스트인 거에다가 인터랙터를 가져와서 업데이트 시켜라. 이런 코드들을 사실 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립은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제한을 두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까 립은 트리 형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립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업워드와 다운워드가 있습니다. 일단은 업워드 컴즈를 먼저 보시죠. 립에서는 업워드 커뮤니케이션으로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선언해놓고 그 주입받은 리스너를 동작시키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 립 트리 상에서 부모 노드는 자식 노드를 알지만 자식 노드는 부모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식 노드가 부모의 특정 기능을 직접 호출하지 못하게 막아놓음으로써 이제 부모와 자식의 커플링을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 예제에서 유저가 호출 정보를 만들기 위해 즉 홈에 있는 어떤 로케이션 뷰를 탭하면 리스너를 통해서 자신이 이런 요청을 받았다라는 것을 메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물론 홈 립은 이게 메인이 받는지 루트가 받는지 리퀘스트가 받는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메인 립은 이 리스너 구현을 해서 적절한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홈을 떼고 리퀘스트를 붙이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다운워드 커뮤니케이션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운워드 커뮤니케이션은 방금처럼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자식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리스너 패턴으로 그냥 단순히 리스너 패턴으로 한다면 어떤 자식 리스너를 뭘로 선언해야지 디얼로그를 뭘로 해야 될지 또 어떤 리스너를 할당해서 써야 될지 이런 걸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레이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스코프로 인젝션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운워드로는 리스너를 인젝트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서는 인젝트 받을 수 있지만 칠드런에게 인젝트 받을 수는 없는 건 사실 좀 당연하죠. 물론 거기에 프로퍼티를 선언해서 리스너를 두고 그 리스너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립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립은 다운워드 커뮤니케이션은 Rx를 이용해서 전달하려고 해요.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스트림을 만들어 놓고 그 스트림에다가 이벤트를 계속 에밋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메인은 로케이션이라는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인터랙터예요. 이 로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은 이 자식 노드들 중에 필요한 노드가 그냥 필요한 립이 사용하는 겁니다. 뭐 여기서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홈에서 맨 처음에 현위치 버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로케이션 스트림을 섭스크라이브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반대로 리퀘스트도 현위치를 고르는 UI가 있기 때문에 이 로케이션 스트림을 섭스크라이브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코프를 가두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립은 설계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이제 저희의 공동 작업의 효율을 매우 올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각 립은 디펜던시만 제대로 인젝트가 되어 있다면 각각 독립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지어 뷰까지 포함되어 있는 모듈화를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실제로 저희는 서비스를 처음 만들 때 립틀을 만들고 립 설계를 같이 한 뒤에 각 립에 필요한 것들을 정해놓고 다섯 명이 그냥 동시에 각자 립을 만들고 그냥 합쳐보니까 어느새 서비스가 완성되어 있던 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모듈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립스가 주는 어려움도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공유하고 싶은 건 저희의 고민들을 전달해주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보일러 플레이트 코드가 너무 많아집니다. 이거는 저희가 바이퍼를 쓸 때도 사실 느꼈던 부분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저희 하나의 립을 만들려면 적어도 다 여섯 개의 파일들이 만들어지고 다 여섯 개의 컴포넌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매번 립을 만들 때마다 이런 클래스들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오버헤드가 될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우버 립스는 다음과 같이 템플릿을 제공해줍니다. 템플릿으로 기본적인 것은 좀 해결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생성할 때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클래스나 컴포넌트 클래스나 파일들이 늘어나는 것은 정말 사실이고요. 이게 더 큰 문제는 이 파일 내에서 읽어야 되는 코드들이 좀 많아죠. 이거는 우버 립스에 있는 인터렉터 템플릿에 있는 코드를 제가 하나 가져온 건데요. 립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신입사원 혹은 새로 조인하신 분들이 코드를 파악하려고 할 때 아무래도 봐야 되는 클래스들도 많고 그 안에서 읽어야 되는 코드들도 많아져야 돼서 좀 초기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몇 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크린 스택이 있습니다. 스크린 스택은 전체 화면, 즉 새로운 화면을 푸시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iOS에서는 이런 동작을 하는 매우 익숙한 객체가 있죠. 바로 UI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인데요. UI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저희는 스크린 스택으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맵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따라서 루트에 맵을 하나 올려놓고 그 위에 화면들을 계속 붙이는 식으로 저희가 구현을 했는데요. UI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사용할 때 저희의 아쉬운 점은 완전 트랜스페런트한 뷰, 그러니까 예전에 프리젠트를 커스텀 모달로 띄워서 투명한 모달을 띄웠듯이 그런 형태로 내비게이션이 푸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그런데 디자인적으로는 사실 뒤에가 뚫려서 보이는 전체 화면 기능을 원하는 로직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전면 팝업이 될 수도 있고 또 각종 셀렉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화면들을 만들 때마다 어쩔 수 없이 투명 뷰를 만들어서 투명 립을 만들어서 그냥 붙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전체 스크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하면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구현하기 훨씬 더 수월해짐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스크린 스택을 내비게이션 컨트롤을 직접 쓰지 않고 저희가 필요한 기능들을 좀 만들어서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안드로이드에서는 스크린 스택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인 디펜던시 인젝션인데요. 립은 빌더 안에 기본적으로 컴포넌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립 컴포넌트 말고 이 컴포넌트라는 클래스는 뭐냐면 립의 디펜던시를 관리해주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각 인터렉터 라우터 같은 컴포넌트들은 이 컴포넌트 클래스를 통해서 필요한 객체들을 전달받게 돼요. 그런데 안드로이드에서는 대거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정적 컴포넌타임 DI 프레임워크로 주로 apt를 이용해서 DI 그래프를 그리고 필요한 인젝션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덕분에 컴포리실 그래프도 당연히 그래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코드 인젝트 할 때마다 드는 노력이 매우 줄어듭니다. 그런데 ios에서는 아시다시피 apt는 없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사용하는 컴포넌타임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는 정말 그냥 손으로 DI를 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버 튜토리얼 중에 하나인데 우버 튜토리얼도 다음과 같이 필요한 DI를 각각 빌더에서 코드를 이렇게 구현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코드를 짜는 게 너무 사실 너무 불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 보이니까 우버에서 나온 니들이란 거를 저희는 좀 접하고 사용해 보려고 했어요. 니들은 마치 ios의 대거와 같이 컴포리타임 세이프 스위프트 디펜더시 인젝션 프레임워크이다 이러면서 설명을 하고 나왔고요. 실제로 코드 제너레이션 해주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 니들이 저희의 니즈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한 거는 그래프는 컴포리타임에 그려서 안정성을 체크해 주지만 실제 디펜던시 인젝션을 자동으로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코드와 같이 이 하단 부분이겠죠. 인터렉터에 필요한 것들을 넣어주고 또 로그인 인터렉터에 뮤테이블 스코어 스트림같이 이런 식으로 필요한 인젝트를 계속 해주는 건 저희가 코드를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고민을 하다가 스트럭트의 오토 이니셜라이저 같은 형태로 풀 수는 없을까 저희가 해결하고 싶은 거는 어떤 프로포티를 하나 선언할 때마다 프로포티 하나 선언해 놓고 컨스트럭터를 수정하고 또 컨스트럭터에서 받은 객체를 셀프에 집어넣는 이런 코드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을 수정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스트럭트의 오토 이니셜라이저를 최대한 잘 사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에이션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중요한 게 애니메이션인데요. 아까 제가 립은 애니메이션도 뷰에서 처리하고 컴포넌트가 잘 나뉘어 있어서 애니메이션 관리하기도 편하고 뷰 로직도 분리되어 있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상황을 어떻게 구현할지 생각해보면 문제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의 컨펌에서 리파인먼트를 이동하는 화면인데요. 아까 립티를 보여드리듯이 여기는 컨펌 립이 붙어있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리파인먼트로 넘어가는데 아래 하단의 하얀 부분들이 크기에 맞춰서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런 애니메이션은 그냥 저희가 립을 사용하기 전에는 별로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예전에 비하이클 옵션을 체크하는 이런 어떤 뷰 컨트롤에서 리파인 로케이션을 하는 뷰 컨트롤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iOS에서 UI 뷰 컨트롤 트랜지션 델리게이트라는 것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절한 애니메이션 뷰 이동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면 되게 자연스럽게 화면 이동이 잘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립으로 사용했을 때 좀 문제가 되나라고 생각해보면 아까 스테이트 머신이 아니고 각 스테이트를 저희가 트리로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두 화면은 다음과 같은 두 화면의 트랜지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과 같은 립 트리에서 오른쪽과 같은 립 트리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애니메이션들을 정의해 나가다 보면 아까 처음 봤던 컨벌루티드한 스테이트 머신이 다시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트랜지션을 쉐어해야 되는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코드를 짜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매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팀 내 합의를 본 건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서 문제는 홈이 리퀘스트를 붙일 때 결국 그 시점에 리퀘스트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트리가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다라는 부분이 핵심인 거고요. 그래서 빌더 패턴을 이용해서 리퀘스트를 붙일 때 그 안에 섭트리를 미리 만들고 그리고 이동할 때 섭트리를 붙이는 형태로 하고 애니메이션을 하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에이션 정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니메이션, 즉 립이 붙을 때 애니메이션을 고려하다 보면 좀 라이프 사이클의 수정이 있을 수밖에 없게 돼요. 립에서는 기본적으로 액티브하고 인액티브 상태밖에 없습니다. 그냥 트리상에 립이 붙었나 안 붙었나의 개념만 존재할 뿐이죠. 근데 뷰, 윌, 어피어, 뷰, 디드, 어피어, 또 뷰, 디서피어, 디드, 디서피어 같은 식으로 화면이 뜰 때 기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듣고 싶다 그러면 라우터의 윌, 어테치, 디드, 어테치, 또 윌, 디드, 디드, 디지 같은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라우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라이프 사이클을 추가해 두었고요. 그리고 이를 코드로 짐으로써 생각보다 좀 잘 동작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면 애니메이션이 끝난 뒤에 API를 호출한다든지 이런 디테일한 작업들까지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진짜 마지막 저희 고민거리인데요. 저희의 요즘 또 하나 드는 고민거리는 라우터가 과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라우터는 인터랙터와 인터랙터 사이의 추가적인 레이어에요. 그래서 부모와 차일드의 커플링을 최대한 없애주는 개념이 돼서 좀 더 인터랙터가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레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덕분에 인터랙터 코드는 매우 계속 심플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또 모커빌리티도 최대한 높아져서 되게 복잡한 인터랙터 로직도 테스트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라우터는 되게 간단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라우팅 로직들. 예를 들어 트리에서 뭘 빼고 붙이고 애니메이션을 넣는 이런 로직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랙터가 이런 걸 구현할 필요 없이 라우터가 이 로직을 구현하고 있어서 좀 인터랙터 보기에 쉽게 코드를 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거 정말 그냥 헬퍼로만 쓰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리퀘스트라는 립은 로케이션 에디터 컨펌 리파인먼트가 익스클루시브하게 붙는 립입니다. 그러면 익스클루시브하다라는 얘기는 로케이션 에디터가 떨어지고 컨펌을 붙이고 컨펌을 떨어뜨리고 리파인먼트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비즈니스 로직이잖아요. 그러면 인터랙터에서 이 로직들을 구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립은 즉 라우터는 부모와 차일들을 다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붙어있는 라우터들, 붙어있는 립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립을 트랙하는 것을 인터랙터가 해야 되는 로직일까? 라우터가 해야 되는 로직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저희는 라우터에 익스클루시블리 어테치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넘 형태로 익스클루시브하게 붙어야 되는 것들을 좀 실드 클래스 혹은 이넘 형태로 관리해서 저런 트래킹하는 걸 라우터한테 한번 옮겨봤어요. 그러면 이제 또 드는 생각이 이거 라우터에서 하는 거 되게 편해졌는데 그러면 라우터가 또 어디까지 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가 맞다라는 합의는 좀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립을 좀 공유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뭐 간단하게 랩업을 해보면 저희는 맵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이고 좀 더 밸런스가 맞고 또 로직 분리가 잘 되어 있는 아키텍처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iOS 안드로이드가 코드 고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아키텍처를 찾고 싶어서 립을 골랐고요. 그래서 립은 라우터, 인테렉터, 빌더, 프리젠터, 뷰처럼 잘 나뉘어진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립으로 얻게 되는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는 바로 스테이트를 스테이트 트리로 표현하기 때문에 좀 더 비즈니스 로직에 맞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스코프로 인스턴스들을 전달받기 때문에 각종 비즈니스 로직들이 좀 더 심플하게 관리가 됩니다. 또 커뮤니케이션도 매우 제약해 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커빌리티나 인터렉터의 로직을 심플하게 만들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고 저희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에 대한 불편함들이 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특히 보일러 플레이트 코드가 많고 DI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스크린이 동작하지 않는 거 또 라우터가 어느 만큼 할 수 있는 거 제일 중요한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이 발표에서 좀 공유해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3, 4, 5와 6번인 것 같아요. 3, 4, 5 제가 6번에 저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 많은 불편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립스를 계속 잘 사용하고 있고 계속 홍보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 3, 4, 5에서 얻는 이득이 매우 크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특히 앱이 복잡해질수록 립이 주는 효과는 매우 큰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6번을 다른 분들은 립을 좀 잘 봐주셔서 6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고 또 립 혹은 저희 iOS 아키텍처 서비스 전반적인 퀄리티를 좀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지도 쓰시는데 불편하신 거 없었습니까? 아 지도 일단 잠시만요. 네 불편한 거 있었는데 다 해결됐어요. 다 해결됐는데 저 팟으로 받을 때 긴 LFS를 항상 설치해야 되는 게 처음에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도 얘기 나와서 더 첨언하자면 인터페이스도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구글 맵 쓰다가 네이버 맵으로 옮겼는데 진짜 옮긴 데 시간이 거의 안 될 정도로 진짜 잘 넘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저희가 만든다 말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건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립스도 사실은 저희가 원래 그대로 쓰진 않았고요. 저희 원래 iOS 개발할 때는 유니 디렉셔널 아키텍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좀 많이, 구 iOS 개발 팀들은 그걸 밀었고 구 안드로이드 개발 팀은 싱글 액티비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에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좀 밀었어요. 그런데, 아 그리고 저희 iOS 팀은 바이퍼도 좀 밀었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요구 조건이 딱 맞는 게 그냥 립스라는 게 발견이 되어서 그 이후는 더 고민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공교롭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립스 알고 시작한 건 아닌데 그래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6번에 아까 DI를 외쳤는데 이게 립스를 써기 때문에 DI가 더 불가능하다고 느낀 건지 아니면 그냥 iOS 시프트 전반적으로 쓸 때 사실 DI에 뭔가 표적한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밀었는지가 정확히는 후자입니다. iOS의 DI에 대한 불만인 거고요. 사실 저도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이게 뭐가 불만이냐고 생각하면서 썼었어요. 그런데 대거를 사용하면서 비교해 보니까 실제 저희가 작성해야 되는 코드들이 계속 많아지는 게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나이프트는 기존의 파티트 밑에 들어가는 좀 개념이 달라서 많이 커버가 있을 수 있는데 도입할 때 저금하는 데 팀원들이 얼마나 불렸던가 그 기간이 얼마나 불렸던가 한 분이 공부를 해서 그 다른 팀원들을 걸쳐서 잘 받아쓰고 우선 실제 제품 만드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공부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로 한 명이 일단 깊게 파서 내용들을 좀 키워드들을 주로 던져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거리들을 계속 던져주고 그걸 같이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러닝 커브는 초기에는 좀 큰 것 같아요 다만 만약 바이퍼 팩턴에 익숙하시다면 적어도 한 립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러닝 커브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화면이 한 뷰 컨트롤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에 적응하는 거에 대한 러닝 커브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에 좋은 액팩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테스트 코드를 전화하고 전화하면 컴퍼런트 중에 어디까지 소화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픈 부분을 찌르셨는데요 테스트 코드 많이 작성하지 않고요 많이 작성하지 않고 저희 보통 인터랙터 로직들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커버리지는 사실 이게 코드를 보면 다른 데 들어가는 기본 코드들이 많아서 커버리지가 아주 높아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테스트하고 싶은 실제 코드들은 거의 인터랙터 한정이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빌더도 메소드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라우터도 사실 메소드가 내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실제 커버리지가 엄청 높아지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코드를 작성할 때 사실 저희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거는 커버리지 높이기보다는 저희의 로직을 검증하는 것들을 넣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초대해 주시면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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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